유민상 선수네요. 선수가 타격을 하면 팬들이 주루를 하는 이벤트 경기고요. 오늘 정말 코스튬 다양하네요. 2번 선택해주셨고요. 2번은요? 2번! 드라이버샷! 골프 드라이버샷! 야, 이거 골프가 새로워. 골프를 아예 안 쳐 보셨습니다. 골프를 전혀 안 쳐 보셨군요. 아이고, 유민상 선수 어떡합니까? 여기 티가... 어, 이거 또 세워줬네요. 왼손잡이, 왼손... 왼손 없습니다. 아, 그렇네요. 단! 좌타클럽이 없어요. 하실 수 있겠어요? 하실 수 있겠어요? 생전척 잡아보는 드라이버를 잡고 한번 스윙을 합니다. 볼까요? 이건 안 해보고 싶은 게 아닌 것 같은데요? 괜찮은데요? 근데 기본적으로 야구 선수들이 하츠의 메커니즘이 잘 잡혀 있어서 그렇군요. 골프 스윙도 좋을 거예요. 깔끔한데요? 잘 칠 것 같아요. 기대됩니다. 자, 기대가 됩니다. 자, 유민상의 드라이버샷. 오줌간! 오줌간! 잘 쳤어요! 오줌간! 못 잡았어! 못 쳤어요. 자, 그리고 주자 1루의 점검 중입니다. 좋아요, 좋아요. 이 정도면... 그렇습니다. 유민상 선수의 드라이버샷. 유민상 선수의 드라이버샷도 좋았습니다만 타자 주자가 욕심부리지 않고 1루에서 멈췄었던 게 우리 팬분께서. 아주 좋은 판단이었습니다. 지금 잡을 뻔했거든요, 진짜. 와, 찰나였는데. 잡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.